미국 머크사 몰루피랩이라는 약이 있고요 화이자, 팍스로이드 이 두 가지 약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동네 의원들에서도 코로나 진료를 할 수 있는 장위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격리를 하고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이런 특별 대응 체계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3프로 TV와 전자신문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2022 세상을 바꿀 기술들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술인가 살펴보려고 했더니 어찌 보면 진짜 저도 기다리고 있는 기술이 오늘 큰 화두인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여기에 대해서 기쁜 소식 들고 오실 분이지 않을까 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오늘 나오신 기자님은 전자신문의 정현정 기자님이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 기자님 만약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기자님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면 이거 완전 산타클로스인데 이거 완전 산타클로스인데 지금 전 인류가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늘 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본 게임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기자님 사실 경구용 치료제는 개발이 완료돼서 시판을 하고 있는 건 다 아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국내에 언제 도입되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건지 그거 급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녹화하는 날 1월 14일인데요 오늘 국내 투약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내 도착을 했고요 오늘부터 약국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배송이 돼서 투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빠르게 도입되는 편입니다 미국에서 승인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승인이 이뤄졌고 또 도입까지 워낙 또 백신 도입할 때 여러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향에 미쳤는지 굉장히 허가부터 도입까지 빠르게 이뤄졌고요 코로나 확진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약을 초기에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65세 이상의 증상이 있는 고령층들 아니면 또 에이즈 환자나 자가 면역질환 환자 같은 면역저하자 중에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말고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을 일단은 좀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량적인 어떤 제안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또 급하신 분들인 거죠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을 먼저 투약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 완료된 곳이 한 곳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해서 승인이 된 곳이 두 곳이거든요 어디 어디죠 미국 머크사 msd의 몰루피랩이라는 약이 있고요 또 이제 백신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 제약사 화이자의 팍스로이드 이 두 가지 약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라마다 좀 허가사항은 다르지만 일단 허가받은 약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약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짓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일반 제품명 정하는 것처럼 쉬운 건 아니고요 약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선정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WHO에서도 허가를 약 이름에 대해서도 좀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조합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보통 렘데시 비르 올루피라 비르 같은 비르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에서 나와서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비르라는 이름이 쓰이고요 팍스로베드 같은 경우는 제품명인데 이거에 이제 또 성분명 니르마트렐 비르거든요 그래서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분명이 정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군요 저는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가 했더니 그런데 그런 뜻도 있겠죠 사실 머크의 몰루피라 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 몰루라는 말은 토르의 망치 몰루르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해요 모든 걸 바이러스를 망치로 때려잡겠다 그런 뜻구이 사실 네이밍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쩐지 복잡한 이유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야 이걸 이렇게 우문현답을 해 주신 줄이야 자 그러면 해외에서 허가받은 경구형 출혈제는 그러면 이제 두 개네요 지금 방송 시점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만 지금 그럼 승인이 된 거죠 국내에서는 두 약 중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만 승인이 됐습니다 미국 FDA 기준으로 보면 이제 팍스로비드가 먼저 승인을 받았고 그 위에 하루 차이로 머크의 몰루피라 비르 두 가지 약이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식약처에서는 일단 그 두 가지 약이 신청이 다 들어간 건 맞는데 그 둘 중에서 화이자 팍스로비드만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긴 있는데요 일단 그 약의 임상 결과 예방 효과가 30% 정도 몰루피라 비르가 30% 정도 팍스로비드가 88%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몰루피라 비르는 효과가 낮고 또 이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 효과 대비해서 안정성 검증 같은 것들이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일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팍스로비드만 우선 승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약이 들어왔구나 그럼 약을 누구 순서부터 먹는 거구나 이런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이거 효과가 있나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아직 임상에 많이 쓰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임상 시험 결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들어온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서 5일 이내에 투여를 했을 때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이제 88%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은 군과 위약군을 투여한 군의 차이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또 사망 사례는 한 건도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고무적인 결과라고 임상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실제 투약이 전세제고 이뤄지고 있으니까 이제 실제 필드에서 좀 검증이 이뤄지겠죠 네 그래도 임상 결과 사망 사례도 없고 그렇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본격적이죠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이게 이 분야의 모든 왜냐하면 우리 3% 애청자분들은 그래도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백신 관련한 기업에 돈 넣어놓으신 분들 진단키트에 돈 넣어놓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세상 바뀝니까 게임 체인저예요 사실 저는 이 약 자체가 일단 뭐 어떤 대응책에 일단 입원치료 중심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일단 어떤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어떤 달라지는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초기에는 물량 문제도 있고 또 가격도 이게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좀 이렇게 신종플루 당시에 타미플루처럼 그러니까 뭐 걸리기만 하면 바로 처방을 받아서 좀 치료를 하고 뭐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경구용 치료 자체보다도 지금 또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오미크론 변이의 추이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팬데믹의 판도를 바꾸는데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게임 체인저가 맞겠네요 독감과 관련된 걸로 비교를 해 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또 질문이 갑자기 드네 독감과 비교하면 효과성이라는 걸 이게 더 있다 덜 있다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독감과 비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감 걸렸을 때 타미플루 맞으면 예를 들어서 낫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치유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비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같은 약이 아니고 같은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 예방효과 이런 결과를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좀 신종플루 초기에 이미 좀 개발되어 있었던 약이기 때문에 또 국내에도 보유한 분이 있었고 해서 좀 빠르게 투약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약이 쌌거든요 5일치에서 2만 원 정도였고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투약이 이루어져서 좀 신종플루의 판도를 바꾼 역할을 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지금의 경구형 치료제는 조금의 역할은 아직은 다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경구형 치료제는 오미크론 포함해서 이전에 나온 코로나에만 영향을 그러니까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올 변이도 또 효과성이 있는 건가요 이 작용 기존에 보면 일단은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효과가 있는지는 임상시험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결과를 봐야겠지만요 기존에 이제 그 변이를 일으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이제 왕관 모양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건데 이 박솔비드 같은 경우에는 작용 기전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작용 기전상 변이가 나온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기분 좋은 또 소식이네 이 오미크론 다음에 또 다른 거 먹어야 되나 또 부스트라고 해서 이것도 또 하나씩 더 먹어야 되나 했는데 이야 이거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드는 그다음 질문은 얼마예요 이게 좀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 정부가 이제 뭐 얼마에 계약했는지는 일단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제 계약한 가격이 53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5일 분 1인이 먹는 5일 분 약가가 그러니까 국내 원활 환산하면 63만 원 정도 5일 치약하니까 비싼 편이죠 그러네 약값은 좀 비싸군요 이거 아직까지 의료보험 숙가 적응 여부 이런 거는 너무 앞선 질문이겠죠 네 아직 정식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숙가 같은 거는 시간이 6개월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게 개인 부담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치료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 숙가 여부는 이제 크게 중요한 팩트는 아닌 걸로 그렇네요 특이사항이어서 지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긴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약이니까 마치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떤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걸 못 먹는다든가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좀 많습니다 이게 병용하면 안 되는 약물들이 28개 성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약은 아니고 성분 이 성분으로 만든 약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28개 성분이 있고 그중에서 국내 허가를 받은 성분이 23개가 있거든요 28개 중에서 그 약들 보면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통풍치료제라든지 그런 약들의 성분이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약을 드시면 안 되고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약을 잠깐 끊고 먹는 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또 개인이 뭐 다 이제 아실 필요는 없고 보통 지금 이제 의료진 분들이 처방을 해 주시니까 저희 dur이라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지금 투약하고 있는 약물이 뭔지 또 병용되면 안 되는 것들 좀 알람 뜨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의료진 분들이 스크리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제일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저도 몰랐는데 이 팍스로비드라는 게 에이즈 치료제와 같이 먹어요 분홍색 알약 두 가지랑 이제 하얀색 그 알약 한 가지 이렇게 세 알을 한 번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세 알씩을 먹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분홍색 약 두 알이 니르마트레비라고 하는 코로나 치료 성분이 있는 물질이고요 그 하얀색 알약이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는 이유는 코로나 치료제 효과를 좀 부스팅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해주고 좀 약물을 지속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팍스로비드의 작용 기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침투를 해서 증식을 할 때 단백질을 만들고 큰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걸 좀 쪼개서 증식을 하는데요 그 단백질을 쪼갤 때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팍스로비드는 그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식을 못하게 막는 건데 이 간에서 사이토크롬이라는 물질이 이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하는 효소를 또 분해를 해요 복잡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에이즈 치료제는 이제 그거를 막음으로써 이 약의 효과를 좀 지속시켜주고 또 약물 반감기도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줘서 12시간에 한 번만 먹으면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700달러 근처라는 거 세 알 다 합친 금액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5일분 5일분 해서 5일분에 한 130달러 130달러 정도 뭔가 하여튼 뭐 에이즈 치료제도 같이 먹는다고 하고 뭐 한다니까 좀 겁은 났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뭐 28가지 성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먹으면 큰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임상실험 결과까지는 네 결과 뭐 일반적인 뭐 약물 부작용 외에는 뭐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된 건 아니어서 네 그 다음에 요즘 아마 그 백신 안 맞으셔서 생활 불편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 치료제 나오면 이제 백신 안 맞아도 되냐 이거 여쭤보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사실 백신과 치료제의 역할이 다르죠 백신은 감염을 예방해주고 또 중증으로 악화되는 예방 역할을 한다면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미 감염이 되신 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먹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백신이 기본이 될 것이고 이제 그걸 더불어서 치료제의 역할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백신은 아마 계속 맞으셔야 할 겁니다 백신을 꼭 못 맞으시는 분들은 상황이 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불편하게 어떻게 되나요 다른 작용기 전에 백신이 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주로 받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게 mRNA 백신이잖아요 어떤 백신마다 좀 부작용이 좀 또 존재하긴 하겠지만 노바백스의 합성항원 백신은 이거는 전통적인 백신 제도 방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생 새로운 코로나 백신으로 처음 상용화된 mRNA 백신 보다는 올해 좀 검증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좀 부작용 우려가 덜할 것으로 저는 그 방식의 백신이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좀 기존 백신 부작용이 있으셨던 분들을 좀 이 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옵션이 하나 생겼고요 지금의 어떤 코로나 비상대응 체제가 계속까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방역패스 운영을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유행 상황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 코로나 유행 상황이 잠잠해지면 이거를 영원히 유지하는 그런 방역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좀 기다리신다면 기다려보자 네. 몇 달 정도 네. 저도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도 옆에서 못 맞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본인도 생활이 대학 되니까 정말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뭐 아무데도 갈 수가 없죠 아무도 못 가더라고요 네. 그나마 뭐 마켓 땡땡? 이거 아니면 생활이 안 된다고 자 알겠습니다. 빨리 하여튼 좀 뭐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또 그다음에 아 경구용 치료제 다른 회사들이 또 추가적으로 막 개발하면 뭐 가격도 떨어질 것 같고 뭐 좀 더 많이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지금 개발 중인가요? 일단은 그 글로벌적으로 보면 가장 좀 개발 단계가 빠른 곳들이 머크 화이자 로슈 이 세 업체였거든요 이 중에 머크 화이자가 내놓은 거고 로슈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 확보에 실패를 해서 아마 좀 삼상을 다시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 업체들도 개발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11개 기업이 임상 단계에 진입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중에 좀 삼상에 진입한 곳들이 한 두세 곳 정도가 가장 빠른 곳들 잘 아시는 대응제약 심풍제약이 지금 삼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내 일단은 선발주자 머크와 화이자라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일단 내놨고 저희 회사들이 개발을 하더라도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염성도 있고 또 이제 지금 가장 개발 단계가 빠른 이 두 업체가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 확보에 실패를 했었어요 이제 그걸 좀 다시 설계를 삼상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 조금 다른 좀 더 더 효과가 좋고 획기적이고 또 가격이 싼 약품이 개발이 된다면 어떤 그런 틈새 시장 같은 걸 공략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올해 내내 작년에 백신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된 것처럼 올해는 뭐 국내든 해외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 소식이라든지 임상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아마 이슈들이 좀 크고 작은 이슈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도 근간 뭔가 소식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점점 더 치료제라는 게 2022년에는 대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급이 어느 정도 수준 올라오고 그러면 뭐 이것 때문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로 꼽힐까요 뭐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 회사들이 일단 아니 그렇겠네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경구용 치료제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분야에 좀 수혜주를 꼽는 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를 좀 주추를 해보는 건데요 일단은 의료체계가 조금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기존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부분 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좀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했었는데 지금의 어떤 오미크론 상황도 그렇고 더 이상 이런 식의 치료체계로는 의료가 좀 부담이 된다 대응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뭐 재택치료도 많이 확산이 될 것 같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의원급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서 지금은 좀 어떤 특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는 채대로 갔었는데 이제는 동네 의원들에서도 코로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장기로 전환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많이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소아학과라든지 이비인후과들 굉장히 문을 닫는 것도 많았고 또 호흡기 질환이 줄어들면서 관련 제약사들도 호흡기 질환 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 많이 좀 실적이 안 좋아지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들 또 호흡기 질환을 파는 제약사들 어쨌든 뭐 좀 섞여서 치료를 하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pcr검사만 인정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는 또 이 폭증하는 확진자들이 다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그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pcr검사를 하지 않고 일단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서도 신속항원 키트 검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확진이면 pcr검사를 추가로 받던지 아니면 기존의 독감체제처럼 바로 치료제를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좀 진단키트 수요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실제 저는 그냥 우리 기자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기자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거 잘 그냥 사람들이 치료제라는 걸 옆에서 복용했던 사람들의 상황과 징후를 받는데 별 이상 없는데 뭐 그러면 진짜 독감처럼 빠르게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으니까 난 마스크 벗을래 나중에 약 먹지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거는 사실 뭐 치료제도 있지만 지금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에 좀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뭐 며칠 전에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기존 델타 변이를 포함해서 기존 변이보다 현저히 낮은 게 맞는 것 같다 굉장히 뭐 임상이나 뭐 세계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이제 이 파고를 한 번은 넘어야 된다고는 하셨어요 일단은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이거를 좀 잘 하고 나면은 지금의 어떤 비상대응체계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뭐 이렇게 확진자 격리를 하고 뭐 이렇게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하는 이런 특별 어떤 대응체계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거와 이제 경부용 치료제가 맞물리면서 뭐 그 시점을 한 두 달 정도를 보시더라고요 네 이 이제 파고를 넘는 시기가 되면은 좀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지금의 어떤 이런 유난스러운 방역 대응 상황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런 형태로 진짜 치료제가 확실히 모든 것들을 또 한 번 바꿔놓을 징후가 저는 느껴지는데 어찌 보면 제가 그냥 믿고 싶은 걸 자꾸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지금은 오미크론 확산 중이지만 치료제가 좀 더 보급되면 이제 좀 너무 속단인가요 코로나 끝나는 겁니까 사실 뭐 WHO에서도 올해 연초에 뭐 이제 끝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끝을 언급하시고 사실 그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중앙임사항의원에서도 뭐 그런 말 끝을 언급했는데 이게 어떤 코로나 방멸 퇴치 종식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아니군요 네 지금 이런 비상 대응 저희가 뭐 독감 매번 유행하고 하지만 이거에 좀 뭐 이렇게 비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은 그냥 계속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이제 코로나가 완전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코로나를 좀 이렇게 특별한 감염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의 대응체계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끝을 언급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취지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의학 관련해서 또는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뭐랄까 취재를 하시면서 이런 분야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다뤄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인류가 계속 그 뭔가 희한한 전염병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계속 하잖아요 우리 기자님이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이번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이 그다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한 것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기여를 했다고는 봅니다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걸 호되게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메르스 대응 경험으로 병원의 대응체계나 어떤 정부 대응체계가 택했던 것처럼 확실히 뭐 또 일반인들의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났고요 대응체계 측면에서는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앞으로 나올 신종감염병에 대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사이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전염병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치료제나 백신을 내놓을 수 있는 회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자라는 정부의 어떤 강경한 기조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우리 기자님이 보기에 우리나라도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백신 또는 치료제를 선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시점이 도래하려면 얼마 정도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뭐 있는 지금 이런 것들을 내놓는 뭐 재약산업 뭐 그도 100년 된 회사고 우울한 소리를 또 하세요 단기간에는 쉽지 않고 국내 제약산업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 했을 때 또 미국 정부가 뭐 이렇게 투입한 투자 정부의 어떤 지원금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사실인데요 희망이 없지는 않은 게 사실 저희 셀테리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항체 치료제 내놨잖아요 국내 치료제에서 세계적으로 쓰고 있고 또 국산 백신도 올해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그런 건 잘하잖아요 빠른 건 빠르게 그래서 희망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꼭 투자만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세상의 흐름만을 읽으려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에 가장 지금 고민되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 분야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분야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소상하게 정말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아니 방송 자주 하세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하십니까? 막힘도 없어요 저희 NG 한 번도 없었어요 교수님이 너무 잘 진행을 해 주시니까 또 왜 이런 식으로 또 훈훈하게 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덕분에 저도 모니터 못했던 걸 많은 것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기자님 덕분에 훈훈한 새해 같이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